책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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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은 철든 팀 철든 팀은 생각을 많이 하는 팀입니다. 철든 팀 오른쪽은 철이 갔던 팀이 생각을 안 하고 인정을 막 산다. 막 살았다. 인정리 씨가 이제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. 얘는 인정 못합니다. 인정 못하죠. 아까 하리수 씨 이게 철이 드는데? 사실 그렇다. 혹시 머리에 철이 드신 건 아니에요? 맞아요. 머리가 무거워요. 아니 나름대로 당대 최고의 섹시타 채연 씨가 하리수 씨가 옆에 서니까 굉장히 뻘쭘이 하시네요. 왜 이렇게 뒤죽어 하세요. 당황스러워. 언니의 포스에 눌려가지고. 당황했어 당황했어. 사실 이런 말씀 들으셨지만 이 방송에 우리나라의 섹시 미니어 가수들은 다 모였어요. 김한솔 씨. 하리수 씨 신지 신지는 어떻게 돼? 조혜령 씨. 조혜령 씨도 전 껴드리고 싶어요. 섹시가수. 정말 섹시해요. 저는 제목이 인상 섹시하잖아요. 안할거다. 한 번 살짝 불러드릴게요. 이게 뭐가 섹시해. 이건 앞에서만 봐야돼. 뒤에 보니까 옆에. 앞에서만 봐야돼. 한 번 봐야돼. 왜 이렇게 콜라가 많이 왔어요? 은하. 안감이 맞는 거 같아?